엔터미 도움말고 있습니다. 경고는 경고는 공격을 지켜내려 합니다. 쇼핑몰의 탈출을 해 주었습니다. 도료로 공격할 수 없는 경우를 출발할 수 있다! 도망간다! 경고 – 공격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가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아직도 안에서 그가 없나요? 여기가 도착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해냈어요. 좀 해냈어요. 그가 도착했죠? 이거 도착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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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전 제발 대박 화면을 송신합니다 이거 보입니까 캣? 확인했다 노블3와 6가 쿠버넌트 타격대에 실시간 영상을 보냈습니다 타격대 정도가 아니라 침략부대 같은데요 놈들의 수호를 줄이려면 빠르게 손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야 경찰팀은 교전을 피하고 즉시 복귀하도록 몇 시간 있으면 해가 뜰 거다 오늘은 엄청나게 바쁘겠는걸? 노블팀이 발견한 사항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대규모 쿠버넌트 부대가 감시망을 피해 침공했으며 현재 궤도 방어를 포함하여 비에리 지역 전체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월동 준비 탈사에 따라 아군은 모든 전선에서 반격 중입니다 또한 쿠버넌트 병력이 은폐 중인 것을 노블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쿠버넌트 지원군의 착륙지점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영역의 출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UNSC 본부에서 저성륙지점을 제1목표로 지정했다 원격기 폭장체 훌륭하게 작동 알았다 탑의 지도를 확인 중이다 폭파한다 셋 둘 서빘이! 6, 내 말 들리나? 6, 괜찮아? 좀 도와줘야겠어. 알겠습니다. 캡틴, 6.